저는 어릴 때 우리 신안군 남태면 문준경 존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자랐어요. 개척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서른 세 살이 안수받고 서른 두 살 때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서른 여섯 살 때 대전신일교회 세웠고 개척교회. 그 다음에 그 구효로 많이 세우고 60세 개척교회를 세우고 70세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은퇴하고 인천 부평동에 가서 개척교회 세워서 3년 섬기고 후임한테 물려주고 유교에 돌아왔는데 80세 돼서 개척교회 서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개척교회를 세우냐.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전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도가 개척교회에 세우는 것이에요. 제 모교회가 내 어릴 때는 시골교회가 교인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밖에 예별을 안 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이제는 60년, 50년과 몇 년 된지 몰라요. 그렇게 됐는데 6.25 전에 세운 교회인데 지금은 시골교회가 한 80명 정도 모이고 그 교회에서 목사, 성교사가 15명 나왔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 한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섬의 그 시골교회가 거기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그 조그만 꼬마가 10년, 10년, 20년 다니면서 교회 때 예수 믿었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환 목사님은 내 청년 담당 목사로 했을 때 청년 회장이었어요. 청년이 한 다섯 명, 여섯 명밖에 안 모였는데 그때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되는데 둘이 주일마다 전도하고 해서 청년회가 백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시에서 백 명 이상 청년회가 모인 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뿐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하루는 저 목사님이 이제 청년회장 때 목사님 야구경 갑시다 그래서 우리 가자고 차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타라고 우리 탔죠. 이 집사님 운전하고 경기장에 가니까 경찰들이 쫙 서 있는데 쫙 이렇게 전부 경찰들이 막 거기서 격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문도 그냥 싹 그냥 열어주고 승용차가 그냥 큰 승용차가 그냥 앞에가 신문사 마크를 이만큼 붙이고 가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신문사가 얼마나 권리가 있었는지 우리 집사님이 기자인데 가다가 아기를 쳐서 아기가 죽었어요. 경찰에 왔어요.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버렸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기자들이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그냥 차에 내리지도 않고 그냥 차가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는 로얄석 관중 로얄석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대는 거야. 그래서 복사님이 내리라고 하더라고. 내렸더니 모든 관중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대통령이 갈 자리나 시장이 갈 자리를 내가 가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 중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로얄석에서 평생 처음 야구 구경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어째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출판감사예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아 그럼 가겠다 했는데 출판감사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 그래서 아무것도 써 붙이지도 말고 뭐 뭐 서평이나 뭐 축하 인사나 뭐나 일절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출판감사예배 예배경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출판감사예배는 지금들 전부 지가 영광받아. 지가 난 그 내 이름 나타나는 거 싫어.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15분 남았는데 딱 15분만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인터넷 방송과 신문선교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오늘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요일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귀한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다 그런 적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감사한지 그런데 나 자랑갓도 하나도 없는데 오란데가 많아요. 지금 남한국에서도 오라고 브라질에서도 오라고 베트남에서도 오라고 교회에서도 시애틀리에서도 오란데가 많아요. 그런데 오란데가 해서 다 가면 안 돼요. 주책 없이 가면 안 되고 가면 죽어와야지 그냥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고 나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하려고 해요. 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내가 60세 넘은 후에는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목회를 했더니 얼마나 교회가 잘 되는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한 대로만 하면 사람이 많게 보는데 적게 보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 장모님들 사모님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산위에서 전하신 말씀 이게 산상순이라 하죠. 이 말씀이 1절로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기록됐죠. 팔복 이걸 산상순이라 하죠. 팔복이 기록됐고 13절로 14절 16절 여기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가능하면 복을 받는다. 애통하면 복을 받는다. 목마르면 위해주로 목마른 자 복 받는다. 온유한 자 복 받는다.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복 받지 못하겠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잘못 설교를 많이 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받는 복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시커면면 복 못 받겠네. 청결해져야 복 받는다. 가 아니야. 여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과거형이야. 이미 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원문에 기록 기록됐는데 이 말의 뜻은 축하한다 하는 뜻이에요. 축하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니 너를 축하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를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복이야. 축하하신 건 복이죠. 축복을 빌어준 건 복이야. 축복을 빌어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 복은 존재의 사람을 말해요. 복 받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원유한 사람 또 극률이 여긴 사람 화평한 사람 청결한 사람 의지로 목마하는 사람 사람이 됐어요.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복 받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야 복 받고 조건이 아니야. 그냥 복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린 애기를 예를 들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이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어린 애기가 태어나면 밥 주시오 옷 주시오 먹을 것 주시오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도 주고 뭘 옷도 주고 다 주잖아요. 이미 태어난 그 아기가 그 집에 복동으로 태어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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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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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들고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요. 불러주신 것이 복이야. 이 딴 생각 복을 주시오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애기가 같아 난 갓난아이가 엄마 나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젖 주시오 젖 주시오 옷 주시오 그럽니까? 안 해요. 그런 말 할지도 몰라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복동이야 복동이 이 여기에 여덟 가지 팔복은 복동이야 복동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10분 남은 간단하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복음을 전할 때 율법적인 가르침에 아주 숙달이 된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해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흥금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흥금도 많이 한 사람은 복받고 흥금 조금 한 사람은 복을 못 받겠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죄 없는 자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편견하지 마세요. 말썽 피우고 별로 안 좋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잘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거의 보면 16절을 보면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지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알았을 때 바요나 심원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력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 말은 네가 복 받았다 끝났어요. 이미 복이 복을 받았다. 왜 복을 받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어진 것이 네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만 받아놓으면 다른 모든 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주셔요.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양복을 이게 언제 하도 오래돼서 떨어지도 안 해서 양복이 떨어지도 안 해요. 제일 좋은 거 사입었는데 그거 두세 번도 입지 않았어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지금도 걸어놓고 있는데 이거 사면 하고 하면 단추는 공짜로 그냥 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다른 복은 다 하나님이 단추 주는 것처럼 달아주어요. 이거 필요 없으면 달아주지 않고 그래 나는 아무도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큰일 났네. 그 다음에 13절로 여기 14절 너희는 세상에 소금니 소금의 맛을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랬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 말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서 빛 비치고 돌아다니라 좋은 일 하고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 되었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어요. 소금이 되었어요. 소금과 빛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에 소금이 되어버리고 빛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소금 노릇한다 빛 노릇한다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소금이 내가 어디가 소금 노릇하겠다 빛이 어디가 빛 노릇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덮어놔도 빛이 나갈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가. 소금도 가만히 있으면 소금이 스멀스멀 스멀 녹아지고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면 십자가에 소금으로 살아주셨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소금이 흘러나가고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16절의 말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산이라 했어요. 그게 선을 행함과 나눠준 거 이 선한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착한 일 이 일을 가서 많이 하면 소금이고 빛이고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에 소금과 빛은 이 선을 행하는 이 선은 선의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선의 기준이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만 다 지키고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소금 노릇이고 그것이 빛 노릇이야. 가만히 있어도 빛이 흘러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소금이 스며들어요. 어디가 살든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여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이것 세상이 담당지 못할 놀라운 존재여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죄가 물고하고 사탄이 물고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미 속담에 늙은 늙은 고양이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쥐를 잡는다.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늙은 고양이가 가만히 앉았잖아요. 쥐 와서 보니까 고양이님이 계셔. 도망가려니까 도망가도 잡혀서 잡혀 밀키고 안 가도 잡혀서 죽을 거 아이고 니가 알아서 하라고 도망 안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도망가면 죽으니까 늙은 고양이가 가만히 쳐다봐도 고양이 쥐를 잡는다. 쥐를 잡는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남아공원 갔더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두환 친구가 서둘대학 나와서 우리 고신대학원 나와서 남아공 성교 26년에 있어요. 백만평 땅을 사가지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만 계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그러면서 남미 속담역이라더라고요. 고양이 얘기. 목사님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쥐를 잡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계시라고. 근데 너무 멀어.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갈 때는 30, 32시간 올 때는 52시간 지구를 한 바꾸 돌았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멀어. 여러분 바깥하고 그래서 그 신학 각장하라고 내가 학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키고 살면 그 자체가 소금이오 빛이에요. 빛 노릇 하려고 안 하고 소금 노릇 하려고 안 해도 그 자체가 빛이오 소금이야. 그렇게만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